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더 덜 빠져요. 그게 진짜 있어요. 원래는 눈물을 계속 넣는데 피알론산이 들어가잖아요. 인공눈물에도. 그게 진짜 좋아졌어요. 좋아진다 느껴지고 머리카락이... 이런... 이거 피부과보다는 인연피티가 받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 피부과 한 번 갈 동안 봐. 여기가 스테리오 사옥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들이에요. 9월 17일입니다. 네. 어! 두근두근두근두근. 스티를 위한 성분을 가득 담은 원료인데요. 스파인드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미팅할 때 히알루론산 요청드렸잖아요. 보압량으로. 네.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잖아요. 그럼 워낙 비싸니까. 너무 비싼 원료다 보니까 히알루론산 중에서도 최생급으로... 시중에 액상으로만 때 있는 히알루론산 먹으려는 4, 5만 원은 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4, 5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다 해서 이 가격이면 뭐나마요? 진짜 역대급 스펙이다. 기대된다. 전 세계 이너 뷰티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스펙은 없어요. 지금 너무 기대되는 게 내가 어떻게 변할지가 너무 기대돼요. 액상으로 다 먹으면 진심은 통해요. 진짜 좋은 게 저는 반짝하진 않지만 진심은 통하죠. 언젠가는. 눈 소김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 저희는 눈 소김하는... 물이 똑같잖아. 그 마인드. 기준의 빛 콜라겐을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원료들이 콜라겐이란 좋은 기능성 원료들 3270이라는 최고함량을 넣었고 일단 우리가 늘 많이 먹는 엘라스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같이 먹어야 되는 거를 항상 강조했으니까 그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콜라겐을 먹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원료 중에 제일 많이 뽑히는 게 비오틴. 조금만 넣어서는 또 태 안 나니까 우리가 또 왕창. 4,000% 왜냐하면 비오틴 B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넣지 않으면 다 저희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이번에 핵심 포인트가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중에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스윗스한 히알루론산 원료들로 만든 저가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넣은 히알루론산은 저희 식약처에서 기능성으로 인정을 한 기능성 3량이 맞는 배기신지들을 다 채워서 요거 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한 5,6만 원짜리입니다. 그게어요. 제가 히알루론산이 사실 비싸서 안 먹었어요. 뭐 드셨는데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4가지 원료가 잘 노화가 되고 흡수가도 잘 되기 위해서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 적용이 필요한 나이아신하고 셀렌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이 이것들을 더 시너지를 해주시는군요. 아사이베리. 항산화의 여왕. 인공 영역은 아무것도 안 돼요. 천연으로 다 하셨잖아요. 이정도면 그냥 뭐 선정을 했다. 난 진짜 리치콜라겐4X가 어떤 명품보다 더 좋아. 나 이번 화이트데이 날 이거 봐줘. 네. 공배. 음! 너무 맛있지? 진짜 한 컵 먹고 싶다니까? 우리 같이 어려져요. 땡땡. 풍성. 네 오늘 제가 조금 흥분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이너뷰티 콜라겐 부분 3년 연속 1위 제 공구 기간에만 380만 포팔린 이너뷰티 인생템. 제가 진행하는 구매 링크에 14,000여개가 넘는 리뷰가 모든 걸 말해주는 품절대란 주식회사 클리오라이프케어 리치콜라겐이 4배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하나 내지 단독 첫 공개입니다. 제작에 참여한 제품이고요. 클리오랑 이너뷰티계의 최고를 만들어보자는 사명감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대표 동한미인 신세경씨도 먹고 있죠? 리치콜라겐이 2021년에 런칭했으니까 딱 4년째네요. 제가 피부과 안 간지도 4년째에요. 처지는 게 없고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가는 거예요. 써마지, 울쎄라, 리쥬라는 동한시술이 다 콜라겐, 엘라스티, 히알루론산을 재생시키는 거거든요. 시술은 받은 곳만 좋아지잖아요. 14,000여개 넘는 리뷰를 봐도 탈모, 머릿결, 피부탄력, 피부결, 얼굴 주름, 속건조, 피부강, 피부 미백, 손발톱, 발 뒤꿈치, 뼈연골, 잇몸, 아토피, 안구건조증까지 좋아졌다는 후기. 저 요즘 피부 진짜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리치콜라겐이 4배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너뷰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국내 최초 시계처 4중기능성 인정입니다. 자 그럼 이너뷰티 끝판왕 리치콜라겐 푸엑스 소개해드릴게요. 당연히 시계처 기능성 인정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꼭 시계처 인정콜라겐을 드세요. 인정 안 받은 콜라겐은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안된 제품입니다. 한 병에 1일 콜라겐 최대함량 3270ml는 다 들어있습니다. 꼭 최대함량으로 드셔야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산 프리미엄 비오틴 1200마이크로그램이 다 들어있습니다. 1일 권장량의 4000%예요. 비오틴은 수용성이라 필요한 만큼 흡수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콜라겐을 드실 때 비오틴을 같이 드시면 2배로 시너지가 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두피세포 생성에 도움을 주고 모발이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리치콜라겐에 들어있는 비오틴은 액상형이라 확실히 다릅니다. 히알루론산 120mg이 다 들어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의 수분을 저장하는 우리 몸의 수분탱크예요. 나이 들수록 쭉쭉 빠져나가는 히알루론산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야합니다. 이너뷰티에 부활료로 들어있는 것은 부족해요. 히알루론산 원가가 정말 비싸거든요. 식약처 1일 섭취량 120mg을 충족해야합니다. 콜라겐을 쫙 조여주는 탄성 단백질 엘라스틴 300mg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구 최대 1000마리 약 28kg의 엘라스틴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피부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콜라겐이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이면 엘라스틴이 콜라겐을 연결하는 스프링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빈 공간을 수분으로 꽉 채워져요. 여기에 콜라겐 생선을 촉진하는 비오틴까지 같이 먹으면 시너지 빵! 그래서 꼭 같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피부 뿐 아니라 뼈 연골 몸속 장기까지도 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쭉쭉 빠져나가면서 쭈글쭈글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온몸이 아프죠. 특히 40대 이후로는 50%가 감소합니다. 꼭 이너뷰티를 챙겨드세요. 이뿐만 아니라 동안 케어 필수와 항산화에 좋은 셀렌 1일 섭취량 100% 충족. 피부 건강 에너지 생성에 좋은 나이아신 1일 섭취량 100% 충족. 훨씬 더 시너지가 나도록 항산화에 좋은 셀렌 나이아신 최대함량으로 다 넣었습니다. 리치콜라겐 4X가 특별한 이유. 국내 최초 식약처 인정 4중 기능성입니다. 피부 보습, UV 케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 보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8중 피부 개선 확인했습니다. 흡수빨은 엑사형입니다. 이것도 4X가 정말 특별한 이유예요. 진짜 확실히 달라요. 제가 예전에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알약콜라겐 10년을 먹었거든요. 리치콜라겐 먹고 알았습니다. 그거 효과 없다는 거. 첨가물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흡수되는 게 달라요. 4X는 이 모든 걸 한 병에 최대한 양으로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1조 원샷하면 인허뷰티 끝이에요. 설탕 0% 불필요한 첨가물 16가지 무청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하게 먹어야죠. 항산화의 여왕 아사이베리 맛입니다. 이거 제가 고른 맛인데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너무 맛있어요.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드셔도 좋습니다. 이 밖에도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구매 링크 참고해주세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론산 비오틴 여기에 셀렌 나이아신까지 최대함량으로 다 먹으려면 얼마일까요? 건강기능식품 히알론산이 120ml인 3개월에 8만원대에요. 여기에 프랑스산 프리미엄 비오틴 1000 마이크로그램이 3개월에 6만원대에요. 저는 1200입니다. 여기에 콜라겐 엘라스틴 제 이벤트가로 계산을 해도 3개월에 3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매 링크에서 가격 확인해보세요. 게다가 리츠콜라겐 4X는 국내 최초 시간차 사준기능성 인정, 흡수빠른 액상형 설탕 0%로 이 모든걸 1초 원샷 맛있게 한 병으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원가가 정말 비싼데 클리오에서 우리 뿐이들을 위해서 거의 노마진으로 진행해줍니다. 진짜 노마진이더라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리츠콜라겐 4X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대 혜택 런칭 이벤트 1번 리츠콜라겐 4X 2박스, 2번 리츠콜라겐 4박스, 리치 비타민 D 한달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3번 리츠콜라겐 4X 6박스, 진오프로바이오티스 한달분, 리치 비타민 D 한달분을 선물로 드립니다. 3번이 할인율도 가장 크고 혜택이 좋습니다. 4번 기존의 리츠콜라겐 3달분, 리치 엘라스틴 3달분, 4X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3,4번이 같은 3개월인데 가격이 2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그런데 3번은 콜라겐 엘라스틴 뿐만 아니라 BOD, 히얼론사까지 최대한 양으로 다 드실 수 있습니다. 5번 기존의 리츠콜라겐 6개월 선물로 엘라스틴 한 박스, 비타민 D 한달분, 4X 한 박스를 드립니다. 6번 리치 엘라스틴 6개월 선물로 기존의 리츠콜라겐 한달분을 드립니다. 기존 제품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대로 구성해 넣었습니다. 이상 5번 선물 리치 비타민 D는 설탕 0%의 고함량, 마시는 추어블 영양제에요. 비타민 D는 필수 영양제에요. 면역력 뿐 아니라 피부 염증,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첨가물 없이 흡수빠른 추어블로 맛있게 드세요. 3번 구성 선물 진오프로바이오티스는 질건강을 케어해주는 유산균이에요. 이너뷰티에 이너케어까지 하세요. 사은품들도 다 투르 아레스의 베스트 제품들입니다. 건강 있는 식품은 꼭 꾸준히 드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띄엄띄엄 드시면 돈 아까워요. 곧 최대거 복용법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선물로도 좋아요. 진짜 어떤 선물보다 만족하실 거예요. 피부과 한번 갈 돈으로 명품 이너뷰티 챙겨드시고 탱탱하고 건강하게 온몸관리하세요. 남들 나이 먹을 때 우린 나이 거꾸로 먹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